슈랑쌤의 일상 오늘은 완전 완전 지각이에요 출근시간이 30분이나 지났어요 하지만 주말에 밀린 일들을 해놨었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지금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출근길에 벚꽃이 엄청 많이 폈어요 여러분 벚꽃이에요 진짜로 봄이 왔다구요 봄이에요 여러분 진짜 봄이 왔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앞치마가 뜯어져가지고 앞치마를 꼬매고 있습니다 이게 손세탁을 했더니 다 뜯어졌어요 봄이야 봄 봄 날씨야 이제 봄 났습니다 이제 봄이 준비가 왔는데 더워 야 오늘 석탄이 됐어요 뭐야 그러게 말해요 이 석탄이 뭐야 세상에 붙여봐요 내가 썼는데 공룡 찾아가세요? 너 티라노야? 선생님 잘 보관하고 있었어 편신해 봐 화장실 잘 갔다 왔어? 공룡이 너 보고 싶었대 안 내놓은 거 가위바위보 이겼어 자 가위바위보 이 세상에는 속상한 일이 엄청 많아 눈썹 두 개 더 그린 걸로 울지 않아 쑥 울 일 아니야 선생님 지워줄게 선생님 잘했어 잘했어? 선생님 잘했어 우와 멋있는데 태연아 잘했어 굿 제가 만든 보물상자에 과자를 숨겨놨어요 그래서 애들이 매일매일 이거 맞춘다고 아주 난리 부르스 해요 삐지게 없게 알았어 맞춰 그러면 어 이거 잠깐만 일상도 치고 이거를 얘를 누르면서야 빈 거는 바꿀 수 있는 거야 어? 아아아아 고마워 유수 바꿔다 기다려 조용해봐 잠가놓고서 다시 저리가세요 진짜 잠가놨어 호진아 그렇게하면 눈이 잘 보여? 왜 보여? 자세가 아주 올바르네요 똑바로 앉으세요 바른 자세로 이것은 독이 있어요 독이 있어요? 네 독이 있고 아무데서나 볼 수가 없어요 아무데서나 볼 수가 없어요? 네 정글? 독개구리 네 딸기로 시작해요 딸기로 시작한다고? 네 딸기 개구리 네 딸기로 시작하는 개구리가 있어? 네 뭐지? 딸기 독뱀 개구리 네 딸기? 정답이 뭘까요? 알려줘요? 알려주세요 딸기 독화살 개구리 정말? 그냥 한번 검색해봐요 검색해봐? 네 알았어 검색해볼게 예수님이 예수님께서는 오 spen이나 오 spen이나 그리우는 고맙 refer 오 spen이나 오 ie